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남미 FTA 및 자원개발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최근 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 인프라 건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날 세미나에는 남미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해 FTA 하에서의 원산지 결정과 분쟁 사례, 각국의 조세 제도, 투자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받았습니다. 또한 칠레와 콜롬비아, 페루 등 3개국 로펌 관계자가 각국의 FTA 통관과 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